저희의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아주 신나는 신나는 신나고 아주 멋진 곡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되게 열정적일 거예요 저희의 마지막 나무님 다 짜내서 열심히 마무리하고 오늘 깔끔하게 퇴근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? 에뢤 후oulder 공연 스스로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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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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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드립니다. 피아노의 김준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동의 소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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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